지난 주말부터 강원도 화천의 산천호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26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축제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런 동물축제 반생태적, 비인도적, 비교육적 축제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오늘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함께 토론해 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1212, 또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년쯤 됐죠? 산천호축제는? 굉장히 오래된 축제인데요. 2006년부터 지금 10년 연속으로 100만 관광객을 넘기고 있습니다. 한 해의 100만? 네, 한 해의 100만 관광객을 꾸준히 넘기고 있다는 것은 이게 반짝 인기를 끄는 행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통성을 갖춘 지금은 또 세계 각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럼 뭐 여행 안내서인 론리 플래닛이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이라고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보통 또 영국 BBC나 미국의 ABC 같은 저명한 매체에서는요. 캐나다와 중국, 일본의 축제와 함께 이 산천호축제를 세계 겨울 4대 축제로 소개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작년에는 이제 173만 명이 방문을 해서 경제 효과가 한 2,500억 정도가 났었다고 해요. 예산이 8억이었다고 합니다. 8억 가지고? 네. 그러니까 305배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화천내는 정말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세계적인 축제가 있다고 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행사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축구장 몇십 배 크기의 넓은 얼음판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몰려가서 구멍 뚫어서 낚시하고 또 나중에는 맨손으로 고기 잡고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축제죠. 네. 맞습니다. 맨손잡기 섹션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최대 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입으로 물고 오는 사람한테는 한 마리 더 줘서 4마리까지 잡을 수 있는 행사라고 하네요. 그런데 동물단체 의견으로는 입으로 자. 동물단체 얘기는 조금 있다. 아무튼 규모는 대작 그런 겁니다. 축구장 28개 면적에 2만여 개의 얼음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낚시하고 그런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엄청난 양의 산천호를 코수와 강에다 풀어놓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8억밖에 안 되더라. 네. 전체 들어간 예산이 8억 조금 넘었다고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 봅니다. 이제 신재 위원장한테 기회 드릴게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논리 플랜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왜 불가사이한 행사로 꼽혔냐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날 한시에 물고기를 잡고 있다니 라고 놀라면서 약간 비꼬는 형식으로 이 행사가 선정이 된 거예요. 다른 여행으로는 이런 겁니다. 캐나다의 오로라가 펼쳐진다거나 아니면 스웨덴의 술록이 대이동한다거나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100만 명이 때로 모여서 물고기를 잡더라. 이렇게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행사로 선정되었다고 비꼬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동물보호단체들에서 이 행사를 비판하는 주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 산천어라고 하는 종은 원래 화천에서 활동하는 종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산천어를 행사에 공급하기 위해서 한 200톤 정도를 전국에 17개 정도의 양식장과 계약해서 이 행사를 위해 공급해와요. 그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이유, 동물들이 학대를 받는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게 동물단체가 이 축제를 비판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잠깐 아까 그 행사를 할 때 크게 축구장 몇 배 넓이의 얼음 빙판을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만들 때 강하류에 있는 흙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파헤치고 또 댐처럼 이렇게 양쪽을 다 막아서 물 수면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평평한 물을 만드느라고? 네. 빙판을 만드느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리고 또 산천어라고 하는 종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또 생태계가 종이 교란된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계십니다. 장일찬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롤리플래닛이 이걸 비꼈다고 동물단체에서도 표현하는데 그게 좀 의심스러운 게 나머지 6개 전부 다 오로라, 순록, 대이동, 옐로우스톤 이런 것들 정말 장관을 뽑아놨는데 유독 산천어 축제만 비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장관이다. 네. 작년에도 영국 BBC나 미국의 ABC는 굉장히 우리가 다 아는 해외에서 이 축제를 보도해가면서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2018년 초기에. 그러면서 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비윤리적이고 선진국에서도 문제의식을 갖는 축제라면 그런 저명한 매체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날이 더 늘어날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천어 양식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국내에 소비되는 산천어의 90%가 이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화천 국민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양식부터 시작해서 이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봉화라든가 울진 같은 데서도 양식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화천어 양식이 또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양식이라든가 낚시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게 아니라면 이게 특정 기간에 정말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매김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비판해야 하는가 좀 의심이 들고요.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맨손으로 낚시하는 과정에서 막 물고기를 입으로 물고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놀이를 하더라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낚시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레포츠잖아요. 어차피 낚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네.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낚시를 한다 해서 그게 동물학대는 아니다. 그러나 입으로 막 물고기를 생물고기를 물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체 건렬이나 순화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낚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낚시 현장을 만드느냐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잡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요. 이 행사를 위해서 양식장 17개에서 200톤의 산천어를 데려오고 그 과정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은 저는 비인도적이다라고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동물복지단체 측에서도 요구하는 게 이 행사를 좀 더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권을 위한 행사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 산천어가 아니라 다른 종을 찾아봐라. 거기 원래 살고 있는.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생태계 자체가 이 행사를 위해서 적합한 공간인지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 자체가 큰 어떤 업적을 이루고 있다는 거니까 관광객도 많고 또 소득도 많이 벌어오렸다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3의 길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함께 살고 동물도 확대하지 않는 방향의 행사들을 기획해보고 제3의 길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낚시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가 낚시 행사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낚시가 비윤리적이고 동물권에 심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낚시하는 걸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대규모의 낚시 행사는? 네. 낚시를 위한 캠페인이나 혹은 아니면 등수를 매겨서 행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폐지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위스에서도 윤리적인 낚시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물고기가 고통받지 않는 낚시법들을 전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쯤부터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밝혀졌어요. 학계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들을 바뀌는 변화의 흐름 와중에 있고 한국도 그런 비판들을 사회적으로 나오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비윤리적이야, 비인도적이야 라고 비판하기보다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방향의 핵심은 모든 걸 다 인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연친화적인 형태의 동물을 활용하더라도 자연친화적 축제.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대량 양식으로 이렇게 한 공간에 대규모의 산천호를 풀어놓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는 사실 윤리적 낚시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곳곳에서 추구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화천의 산천호 축제는 더 이상 지금 같은 형식으로 한 해에 150만 명, 170만 명이 찾아내는 규모로는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빅히트가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만 물고기 같은 경우는 되뇌신 피질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걸로 출원을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이후 들어서 뭔가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를 찾아낸다기보다는 동물 실험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물고기에는 진통제를 투여하고 어떤 물고기에는 진통제를 안 투여해서 똑같은 환경에 낳았을 때 이 물고기들이 무기력해지는 아니냐 이런 걸 본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동물 실험으로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정말 과학계에서 정밀한 어떤 논문으로 학계의 딱 정설로 이견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물고기가 설령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자, 잠깐 알겠습니다. 물고기가 고통 느끼는지 아닌지 과학적 논쟁은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 신재위 위원장, 이것 또 교육적 면에서도 안 좋다는 주장이 있던데 그거 한번 소개해보시고 장혜찬 씨 또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생명을 경시한다는 비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만지고 죽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입으로 물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줄 수 있겠다라는 주장이고요. 저는 이견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미나 개구리를 봤었던, 경험했던 기억이 났어요. 이 기사를 보고. 저는 개미를 밟아 죽이고 싶은 어떤 아이의 욕망 같은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그때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개미도 생명이라고. 그러면 개구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개구리를 맨 처음에 앉았을 때 재밌었어요. 이렇게 뭐랄까 부드럽기도 하고 촉촉하기도 하고 피부가. 징그러운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온도보다 개구리의 온도는 훨씬 낮아서 너가 만지면 화상을 입을 거야. 그게 나랑 다른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교육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교육적 태도가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아이들한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생선, 산천어가 중심이 된 행사도 아이들이 참여해서 그런 감각들을 일깨울 수 있을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비교육적일 수 있다. 이게 동물의 소중함, 동물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은 학교에서, 다른 장소에도 충분히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 보면, 저도 어린아이였을 때 잠자리 뜯고 무당벌레나 콩벌레 잡아서 괴롭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교육을 잘 받으면, 나이가 들어서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걸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산천어 현장에서도 좀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게,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입으로 물고, 좁은 공간에 산천어를 풀어놔서 맨손으로 잡는 과정, 그런 것들은 저는 비교육적일 수도 있겠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군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글로벌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단순히 양식된 물고기를 공급해서 2만 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낚시를 하는 게 사실 이 축제의 핵심이잖아요. 얼음 낚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낚시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생명 경시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레저 활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자연이나 생태계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출발해서 나아가 신지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자연 보호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저는 오히려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굉장히 엄정한 교육적 잣대 이런 걸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나라마다 좀 달라요. 덴마크령 같은 한 섬에서는 지금도 1년에 고래 사냥 축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동물보호단체가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 섬의 문화이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래 사냥 같은 걸 하고 있고 또 미국에 본사를 둔 국제 사파리클럽 같은 데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아프리카나 미국의 숲 이런 데서 허가된 야생동물 사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공인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동물을 잡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야만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소관의 문제는 교육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신지혜 위원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화천 산천원 축제가 글로벌 육성 축제로 얼마 전에 승격돼서 이제는 정부 지원까지 받게 됐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저는 그런 정부 지원을 받았으면 더 동물의 권리를 고민하는 더 많은 폭넓은 시선으로 그 행사를 재해석하는 기획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한 것들을 좀 들여다봤더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동물을 테마로 한 축제는 86개 그리고 동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12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나 많아요? 네. 하이라이트는 보통 잡기고 최종 목적은 먹기라고 해요. 그래서 84%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태의 축제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엔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입니다. 비판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시행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나라가 투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투우 반대 운동 같은 것들이 펼쳐졌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미 투우가 금지됐거든요. 알겠어요. 그런 사례들을 한국에서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장희찬 씨도 마지막 한마디. 결국 우리가 동물을 잡고 먹잖아요. 저는 그 자체에서 오히려 이런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동물을 잡고 생선을 잡고 먹는 게 소중한 과정인지 오히려 깨달을 수 있는 교육적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저는 신재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하는 게 있어요. 이 축제 자체가 계속 유지되되 여러 가지 부속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속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민물 하천이나 이런 물고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자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되지 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시키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자 이거보다는 나머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교육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행사 자체는 일단 산천어가 여기 살지 않고 그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장희찬 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안 사는 거라도 대량으로 구멍 2만 개 정도 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빅히트 치는 축제가 될 수 없다. 또 그런 측면. 대한민국에 이런 겨울 4세 축제가 있다는 게 좀 자랑스럽습니다. 김흥옥 님께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이 고통을 받아도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돈벌이를 위해서면 뭐든 어쩔 수 없다고요? 이런 의견. 반대로 512번께서는 물고기의 생명권? 너무 비약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판단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사평론가 장희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